경기도가 사이버 외교사 절단 반크와 함께 청소년·청년 기후대사를 육성하고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글로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반크에서는 기후대사를 모집해 콘텐츠 개발, SNS를 활용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책의 국제적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도는 기후변화 교육, 홍보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협약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기후비기 당사자는 국민 모두이며 기후대사들과 힘을 합쳐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